이번에 소개할 유닛은 소련군의 그럼블이라는 유닛입니다. 그럼블은 연합군이 테크센터에 침투를 하면 생산을 할 수 있는 유닛입니다. 군수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으며, 탈취 유닛 지원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. 일단은 왜냐하면 가장 큰 장점이 공중공격밖에 못한다는 거예요. 하지만 공중공장에서만큼은 상당한 재앙으로 가져옵니다. 일단 여기에 실험키로프로 하나 배치려는데요. 그럼블이 과연 대공원을 어떻게 잡냐 볼까요? 아, 저기 푸테라노도 있는데 바로 몇 방만에 푸테라노들이 떨어집니다. 키로프가 단단한데 다섯 방만 맞췄는데 저렇게 피가 많이 까졌어요. 이 유닛만 있으면은 공중유닛 공중인이나 공승, 공수부대 같은 뭐지... 지금... 기관이 필요해 그 mask libre LF 그럼블이 알아서 다 처리해줍니다. 분명 поговорอก 공중유닛에 대해서는 그냥 발 뻗고 자도 될 것 같은 과연 신뢰한 수 Front 숙 잠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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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W POWER MORE THAN A WEAPON